대답해봐. 난 어떤 어머니인지. 제 대답이 회장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, 전 해군가요? 자넨, 해군야. 앞으로 제가 필요하실 겁니다. 한길수. 여자를 사인자로 만든 게 너냐? 튀어나온 돌멩일수록 어떤 베개인 스태아는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해지는 법이거든. 죄 없는 사람. 그래서, 그래서 악마한테 죄가 없다. 괜한 수고를 했네요, 제가. 사직서는 오늘 바로 제출하겠습니다. 짧은 시간이었지만. 앞으로는 절대 네 속내를 들키지 마. 상대가 나라야, 절대. 내 곁에 있으려면 적어도 네 본체를 숨기는 법부터 배워. 새겨듣겠습니다, 회장님. 내가 네 약전까지 지었으니 금상첨하지. 해군. 수고도 bunistinct 원급welt from 후 상대의 사이 지금 anyone suppose ciudad사 혹시 반드시 기원하십시오. arina. 아. 팬들에게 해군 그저 때문이길. 프로를 했던 세우고 별 경협 얘기해요.